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 발음을 부탁해 데이 27 시작합니다. 오늘의 target sound ㄱ 사운드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름은 K 소리는 ㄱ 와 항상 짝을 이루는 자음 소리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쥐 소리는 ㄱ 가 되는 거죠. 조음 위치 방법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를까요? 네 눈치 채셨죠. 이 아이는 유성음 이에요. 우리가 이 ㄱ 사운드를 낼 때 이 목 부분 또는 한 이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떨림 진동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확실하게 이 혀 끝으로 이 부드러운 물렁물렁한 이 연국의 파트를 한번 꾹 막았다가 공기를 밖으로 터뜨려 주는 그때 목이 울리는 네 이 3박자가 잘 맞으면 아름다운 ㄱ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어 설명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네 먼저 우리 ㄱ 사운드를 연습하세요. 그리고 중요 포인트 여러분들의 음성 voice 이 부분을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ㄱ 하지 않았죠. 먼저 여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뜸들이는 그 0.1초의 그 순간 찰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어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이 원어민 선생님 설명할 때도 그냥 ㄱ 하지 않았죠. 약간 과장하면 ㄱ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이 영국의 파트를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ㄱ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발음 정식 이름을 우리가 쓴다면 막았다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파열음이고 여기 물렁물렁한 천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개음 여기까지는 ㄱ 사운드하고 똑같죠. 하지만 얘는 목소리를 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유성음 입니다. 그러면 우리 word pairs 들어갑니다. 짝꿍을 이르는 ㄱ 사운드와 ㄱ 사운드에 비교 들어갔는데요. 단어를 먼저 보면 이 아이는 염소가 되는 거죠. 염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컬 컬 컬 잘 나왔다. 이렇게 곱슬곱슬 거리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back 이거는 뒤도 되고 또는 등도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clog 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나막신 인데요. 동사로 쓰이면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막다 또는 막히다 라고 쓰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 두 단어들의 음과 비교를 하시면서 sound 듣겠습니다. unit 27a word pairs step 1. listen to these word pairs coat, goat curl, girl class, glass back, bag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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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큰 사운드와 굿 사운드가 굉장히 분명히 차이점이 나죠. 그래서 이 coat, goat 차이점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단계 step D, dialogue guests in august 네 여기 guests 이거는 손님이고요. august 이거는 8월이죠. 그래서 8월에 손님이 오시나 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friends are planning to visit Gary and Grace in august 어떻게 이렇게 오늘 target sound가 나오는 이름들도 잘 고르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네 지금 8월 달에 친구들이요. Gary하고 Grace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our planning 하면 계획이다 라는 거죠.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 이 direction 같이 보시면 listen to the dialogue 지금 본문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 dialogue를 들으시면서 circle all the correct words in parentheses 이게 괄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지금 괄호가 있죠. 이 괄호 안에 있는 알맞은 단어를 circle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dialogue를 한 번에 플레이 할 테니 맞는 단어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Unit 27D Dialogue Guests in august Step 1 Listen to the dialogue Circle all the correct words in parentheses Guess who's coming to Chicago? Maggie and Greg? How'd you guess? I just got a message from Greg. Great! When are they gonna be in Chicago? The beginning of August. I'm glad they're coming in August. Maybe we can get tickets to a baseball game. Good idea. And Greg and I can play some golf. Maggie and I can take the dog and go jogging in the park. If the weather's good, maybe we can go swimming in Lake Michigan and- They're not gonna be here that long. After Chicago, they're going to Canada. Where in Canada are they going? I don't know exactly. They're gonna go camping. Remember the big party they gave when we were in England? How could I forget? Maggie played the guitar with that group. And we all sat on the grass and sang songs. I had a great time. It'll be good to get together again. 네. 우리 한 번 듣고 정답을 찾으셨으면 정말 좋고요. 만약에 못 찾으셨으면 두 번째 듣고 정답을 circle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Gary하고 Grace하고 친구들이 놀러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독해하겠습니다. 네. 정말 ㄱ, ㄱ 사운드 많이 들렸죠? 그쵸? 네. Gary가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죠. Guess. Guess. Guess who's coming to Chicago. 어? 추측해봐. 맞춰봐. 이렇게 되겠죠. 추측하다. 여기서 내용상 맞춰봐. Who's coming to Chicago. 보면 누가 오는지 맞춰봐. 시카고에 누가 오는지 맞춰봐. Maggie and Greg. 여기 보면요. Greg. 살짝 발음 터지는 소리. 공기 터지는 소리 해주셔야 돼요. 그냥 Greg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Maggie 하고 Greg. Greg 가 오니? How do you guess? 어떻게 너 알았어? 어떻게 추측했어? 라고 하죠. I just got a message from me. 와, ㄱ, ㄱ 사운드 많이 나오네요. 나 방금 방금 메시지 받았는데 Greg으로부터. Great. 진짜 잘 됐다. 나오죠. When are they going to be in Chicago 하죠. 걔네들이 언제 언제 온데니 되는 거죠. Going to be. 이거는 we라고 비슷한데 we라고 차이점은 이거는 그냥 말하는 순간 어떤 즉각적인 결정을 얘기한다면 여기에 보이는 be. going to 이 세 개 단어로 이뤄진 조동산은 이미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will가 be going to의 차이점이 그렇게 있다. 한번 또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어, 걔네들이 Maggie 하고 Greg 가 언제 시카고에 온데니 하는 거죠. The beginning of August. 아, 8월 초. 우리가 8월 초, 5월 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표현 쓰시면 좋겠죠. 5월 초면 The beginning of May 이런 식으로 가면 좋습니다. 8월 초에 온대. 네, 우리 여기 나옵니다. 몸모라서 기뻐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 이 dash이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몸모라서 기뻐. 뭐 나는 너가 행복해서 기뻐 할 때 먼저 나는 기뻐. I am glad. 이것도 괜찮죠. I am happy. 나는 행복해. 이거는 내가 행복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유를 나타낼 때 that을 쓰고요. 또 하나의 문장을 쓰시면 돼요. 아까 제가 너가 행복해서 내가 기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I am glad that 너가 행복해서 그 문장을 쓰시면 돼요. You are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glad that you are happy. 너가 행복해서 나도 기뻐 이렇게 됩니다. OK?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I am glad they are coming in August. 나는 그 친구들이 8월에 온다니 정말 기쁜데 잘 됐는데 Maybe. 아마도. Maybe. 아마도. We can get tickets. 우리는 표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어디로? To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장 티켓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야. Good idea. 하죠. Good idea. 좋은 생각인데. And Greg and I can play some golf. 저도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Greg and I. 지금 Gary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항상 이제 영어에서는 다른 3자 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I am Greg라고 하지 않고요. 타인을 먼저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나 we. 1인칭을 뒤로 갑니다. 그래서 I and Greg가 조금 어색합니다. Greg and I가 좋습니다. Greg하고 나는 골프 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합니다. Now Grace가 또 얘기합니다. Now Grace가 또 얘기합니다. Maggie and I can take the dog. Oh. 우리 강아지들을 데리고 and go jogging in the park. 네. Go I and G. 뭐 하러 가다죠. 우리 강아지들을 댕댕이들 데리고 제가 댕댕이를 사랑하죠. 댕댕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조깅하러 갈 수도 있겠다 했어요. If the weather is good, maybe we can go swimming. 또 나왔죠. Go I and G. 날씨가 허락한다면, 날씨가 좋다면 아마도 우리는 갈 수 있을 거야. 수영하러 갈 수 있을 거야. 어디로요? 미시간 호수로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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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데 이제 Gary가 현실, 현타를 또 얘기합니다. They are not going to be here that long 하죠. 걔네들은 여기도 미래를 표현하는 개에게 미래를 표현하는 비고잉트 나왔죠. 근데 부정이네요. 여기에 그렇게나 오래, that long 하면 그렇게나 오래 라는 뜻이죠.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거야. After Chicago. 그러니까 시카고 방문 후에 They are going to Canada. 네. 이때는 그냥 진행형인데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거의 99% 정확한 미래를 표현할 때 will이나 be going to 보다 이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면 더 확실한 미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친구 시카고에 사는 Gary하고 Grace를 며칠 본 다음에 바로 캐나다로 날아간다. 이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Where in Canada are they going? 캐나다 어디에 간다는데 하죠. I don't know exactly. 나도 정확히는 몰라. exactly. 정확히는 모르는데 They are going to go camping. 하는 거죠. 계속 be going to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계획된 미래가 나오고 있어요. Go camping. 걔네 캠핑 가기로 돼 있어. 라고 합니다. Remember the big party. 너 그 아주 큰 성대한 파티를 기억하니? 어떤 파티죠? 뒤에 이만큼이 party를 꾸며 주는 거죠. 이 Maggie하고 Greg가 준 파티 근데 여기서는 주다기보다는 파티를 열어준 하면 좋겠죠. 언제? When we are in England. 우리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두 친구들이 우리에게 열어준 큰 성대한 파티를 너 기억해? 라고 하는 거죠. How could I forget? 내가 그걸 어떻게 깜빡하겠니?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니? 하는 거죠. Maggie played the guitar with that group. 와우! Maggie가 어떤 그 그룹 밴드하고 같이 기타도 연주를 해줬나 봐요. 그리고 We all sat on the grass and sang songs. 우리 모두 잔디밭에 앉아서 잔디밭에 앉아서 다 노래를 불렀었잖니? 라고 하는 거죠. I had a great time. 좋은 표현이죠. 나 정말 좋은 시간 보냈다. I had a great time. It will be good. 좋을 거야. 아주 좋을 거야. 뭐 하는 게요? To get together again. 다시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 다 G로 시작하는 이 네 친구들의 우정이 아주아주 돈독하네요. 그러면 이 이번 다일로그에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표현들은 We going to 동사원형 root verb 라고 해서 root가 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사원형의 약자입니다. 이 We going to는 일반적인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We라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정확하게 계획된 미래를 표시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보시면은 Go ing 가 그런 패턴이 많이 나왔었어요. Go jogging 하러 가다. 또 Go camping 하러 가다. 네 이렇게 어떤 액티비티를 하러 가다 할 때 패턴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편안한 사운드 G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운드로 만나겠습니다. Bye! Back Bag Clock Clog Unit 27D Dialogue Guests in August Guess who's coming to Chicago? Maggie and Greg? How'd you guess? I just got a message from Greg. Great! When are they going to be in Chicago? The beginning of August. I'm glad they're coming in August. Maybe we can get tickets to a baseball game. Good idea. And Greg and I can play some golf. Maggie and I can take the dog and go jogging in the park. If the weather's good, maybe we can go swimming in Lake Michigan and- They're not going to be here that long. After Chicago, they're going to Canada. Where in Canada are they going? I don't know exactly. They're going to go camping. Remember the big party they gave when we were in England? How could I forget? Maggie played the guitar with that group. And we all sat on the grass and sang songs. I had a great time. It'll be good to get together again. We'll see you next week. Hoosier We'll see you next week. Tomb Rao's Beautiful and Our Tu trading spell. With aatherine Technology club and Nasus. We'll see you on the Str cachejew.